퍼entric 재클이 또 기상하셨어요? 끔님 불 좀 떼어봐라, 춥다야 종이를 집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여기에다가 화분 안 내면 되지 않나? 진짜? 형! 이동형 하고! 이동할 수 있어, 이동형 하고! 완전 괜찮다! 이렇게 한다고? 왜 이렇게 한다고? 이거? 야, 뭐야? 너가 빨리 먹고, 끌고 일로 오는 거야! 괜찮은데? 진짜 최고다! 나는 뭐! 너도 아이디어! 됐잖아! 와, 이동할 때 안... 이동하면 흔들리지! 와... 이동하면 흔들리지! 아니, 이동 안 하면 되지! 조금, 조금 왜 이렇게! 어?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으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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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잖아! 한 단 정도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한 단 남겨놓고 오셨네요! 아니, 왜냐면 약간 뭐라 그럴까? 역사의 현장 같아서 뭔가... 이게 옮겨진 적이 없잖아요!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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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잖아요, 그죠? 밤에 놓자! 근데 할 때, 먹을 때마다 하는 건 좀 그렇잖아! 너무 번거롭잖아! 한 번에 오늘 신에 해놓지! 수원아, 그러지 말고! 너도 괜찮은 생각인데, 지원이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 같아? 무조건 한 번에 했지! 형, 근데... 질게 해줘! 왜? 밥을 어떻게 질게 해? 아니, 까슬까슬한 것보다 질 게 더 좋은데? 이거 화력도 조절이 안 되는데! 야, 일단 10인분 갈게! 어! 9인분만 해, 그럼! 9... 9... 9인분이나 10인분이나, 진짜! 남기는 건 아깝잖아! 아, 이렇게... 이렇게 잘 오겠구나! 네! 가마솥밥은 물 좀 더 넣어야 되나? 원래 갖고... 재진 씨, 뭐 산에 오니까 드시고 싶은 건 없어요? 삼겹살! 나도요! 삼겹살 먹을 거야? 그냥 추운데 뜨끈한 죽 먹자! 흰죽? 계란! 계란죽! 맛있겠지? 재덕이 형 뭐 먹고 싶은데? 나 김치찌개! 진짜 하나도 통일이 안 되는구나! 다 같이 먹어야 돼요? 한 메뉴를 정하면? 입맛도 원래 같아져요, 합숙 오래 하면! 방구, 그래도 방구 냄새도 같다고 그러잖아요! 하도 똑같은 거 먹고 그래가지고! 형, 범인 찾았어! 무슨 범인? 코고는 범인! 나? 내가 깼을 때는 두 명 고르던데? 누구? 저쪽에서 들고 바로 옆에서 지원이 형이랑! 진짜? 우리 쪽에서도 본 사람이 있었어? 나는 재진이 고는 건 알았어! 다 골왔네! 다 골왔어요! 확인해보고 싶다! 다 골왔다고? 다 골왔어! 다 골왔어! 벌써 2시야? 뭐라고?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2시야! 야, 우리 이거 했잖아! 대단한 거야, 이거! 천막 근데 잘 쳤다! 그치 형! 이거 치려고 가진 돌이랑 뭐랑 다 끌어왔어! 집 주변에 있는 거! 아니, 왜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! 선식기만 하면! 왜 이렇게 끌어졌어요? 네? 우와, 추운 돌 잘 끼네! 역돌처럼 쌓아놨어! 숨구멍이 없어서 그게 안 붙어! 왜 쟤를 리더로 했어요? 예? 재키 하면서 이런 짓 탈 일이 없어요!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! 저 불 켰잖아요! 97년 전에 그걸로 리더 끌어져? 아이, 그럼요! 아, 불을 누가 뭐지? 불을 펴야지! 불을 펴야죠! 활활! 야, 불이 너무 센데? 야, 밥 다 탔는데? 벌써 타? 이거 들어 올려야 되는데, 밥? 어, 탔으면 참 손 나는데? 아, 주변에 까만 탔네? 큰일 났다! 그래! 아이, 다 탔어! 아이! 누룽지 먹자! 누룽지 됐네! 누룽지 됐네! 간장 계란죽! 간장 계란죽! 간장 계란죽 할 테니까 계란하고 김치만 주시면 돼요! 야, 어우! 이걸로 해! 불이 왜 이렇게 쎄? 아우, 야 너! 이게 뭐냐, 이거 우리! 아, 씨! 아, 눈물 나! 이걸로 하자! 형, 이거 밥 구인분이라고 해서 한 거 아니야? 구인분을 다 주고 그래? 다 들러붙었어! 아, 씨! 아, 눈물 나! 와, 한 끼 해 먹기 너무 어렵다! 와! 아니야, 처음이라서 그래!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쉬워! 아, 매워! 와, 맛있겠다! 야, 계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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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계란죽 드신다고 들어가지고 계란 저희가 들고 왔거든요. 저 죄송한데 이리 와서 좀 받아주시겠어요?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여러분하고 좀 엮이고... 그래서 이 선을 안 넘어가려고 생각 중이에요. 이 선은 이름이 있거든요. 뭐예요? 34세 기회에 이번 주 부재는... 네. 유혹의 선? 네. 웬만하면 우리 서로 관여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... 네. 혹시라도,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... 선을 넘지 않고... 일단 계란 주 필요하다니까 계란을 드릴게요. 맛있게 드세요. 계란을 딱 4개 준 거야. 저기 뭐 전이 있어. 그런 말이야? 아니, 여기... 아니, 이... 맥반석이 지금 어떻게 해요? 맥반석이야? 저기 선을 넘으셨는데... 이거 지금... 아니, 선생님! 아니, 이거는... 근데 이건 진짜 실수야. 아니, 이거는... 아니, 이거는... 선 넘으신 거지, 이거는. 선 넘으신 거죠. 아니, 계란 중에 맥반석이... 이거는 저는 실수해요. 아니, 저... 아니, 선을 넘으시는 자꾸? 쏘아주세요. 아니, 이거는 가져가셔야죠, 웃어서. 아니, 이건 너무 선 넘은 장난 아닙니까? 아, 이거 너무 심합니다. 이거는... 기분이 너무 상했어. 이거는 진짜 단순 실수... 이거 밥 먹기 전에 기분 상한 건 어떡할 거예요? 아니, 이거 다 한숨 실수라고. 저는 계란... 이거... 아니, 선생님... 아, 왜 맥반석... 아, 왜 맥반석..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자, 밥에다가 뭐 넣으셨어요? 계란 넣으셨어요? 네.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드신다고 하면 저희도 똑같이 먹으려... 비슷하게 먹으려고요. 그다음에 간장... 국간장... 형, 이거 푸어도 될 것 같은데? 형, 뭐 그다음에 간장, 뒷기름? 야, 진간장 아니냐? 국간장이지? 진간장... 진간장... 진간장 아니야? 아니, 덜 짠 게 뭐야? 진간장... 아니야... 진간장이지. 국간장이 덜 짜지. 덜 짠 거. 국간장. 국간장이 짜요, 진간장이 짜요? 국간장이 짜지. 이거 봐, 이거 봐. 왜? 여기다 간을 하지 말고... 간을 해야지. 각자 하자. 각자가 안 하자. 형 거만 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형은 형 거만 하면 되잖아. 각자 해, 각자 해. 각자 하니까 형은 형 거만 하면 되잖아. 나도... 간은 뭘로 해요? 간장이요. 간장이야. 형, 일로 와. 야, 간장. 우리 여기 앉아서 먹자. 어디? 한참 보이게. 왜? 각... 저렇게 돼야 돼, 계란이. 저렇게 나왔어야 되는데. 계란 4개 푼 건데 왜 계란이 안 보여? 밥이... 밥이 고인분이라. 어우, 청기름이 좀 부족하네. 응? 뭘 해야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야? 선 넘는. 선 넘는. 선 넘죠? 그럼 김치는 갖고 오자.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이 도전에 성공하면 그 자료 하나 드릴 거예요. 도전하는 게 낫잖아.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실패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뺏을 거예요. 우리 가진 게 없는데? 가진 게 없는데? 가져가. 가져가. 몸빼 빠지라니까? 야, 이거 장작 좀 가져가. 우리의 소중한 장작. 야, 김치,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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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원하세요? 오오오. 넘었어. 나도 미처! 김치? 김치 김치! 은주현 씨가 넘어왔기 때문에 은주현 씨 기원이 재키 모두 의견을 강조하고 김치 걸고 도전을 시작합니다. 남자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? 10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